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투자도가 갑자기 밀려온 해양쓰레기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무려 120톤의 쓰레기가 파도를 타고 밀려온 건데 수백 명이 투입돼 수거작업에 나섰지만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말띠말던 추자 앞바다가 쓰레기로 덮였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쓰레기를 걷어올린 게 벌써 엿새째. 스티로폼과 그물, 김이 붙어있는 밧줄까지 바다에서 올려낸 쓰레기가 추자항 인근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지난 11일 추자도 남쪽 방향에서 해상에서 굉장히 큰 띠가 형성된 해상 부유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전남 일대에 태풍급 강풍이 불었는데 그때 발생한 쓰레기가 추자도 인근까지 밀려온 겁니다. 전라남도 지역 김양식장에서 흘러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해양 쓰레기는 120톤이나 됩니다. 주민과 공무원, 군인 등 300여 명이 달라붙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쓰레기에 섞여있는 밧줄은 배 스크류에 감겼고 밧줄에 엉겨붙은 김은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치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날씨까지 따뜻해지면서 청정 해역이던 추자도에는 쓰레기 썩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재료 같은 거나 해조류 미역 같은 경우나 부표 같은 경우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분류하는 작업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는 괜찮았는데 오늘 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힘드네요. 문제는 철입니다. 소각이 가능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섬 안에서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계획이지만 양이 워낙 많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공문을 보내 쓰레기를 발생시킨 양식시설 주인을 찾아내 처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불법 양식장이 많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바닷속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어선에서 버린 폐허구가 차지합니다. 어민들은 바닷속 폐허구 때문에 폐허구를 또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김항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 한쪽에 망가진 폐허구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거센 물살을 못 이기거나 바닷속에 있는 폐허구에 걸려 찢긴 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가지고 오는 못 쓰게 된 어구만 매년 500여 톤. 하지만 수구율은 25%에 그칩니다. 저기 좀 갖다 주는 것도 일이고 외국인들이 전부 다 갖다 주는데 외국인들이 자기네들 수구비도 안 나오고 하니까 아마 우리 모르게 바다에서 다 버려버려. 바닷속에 폐허구가 쌓일수록 이 같은 상황은 더 심해집니다. 수중에 있는 폐허구에 그물과 주낙이 걸리면 건져 올리기가 힘들어 바다에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구를 버려놓으니까 그게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우리 어장이 주낙이 계속 걸려가지고 계속 독나고 그게 터져버리고 하면 계속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수중 쓰레기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인근에서만 수중 쓰레기를 수거할 뿐이어서 수거되는 전체 해양 쓰레기에 5%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심들이 깊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게 수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게 바로 처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특히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나 어구 등을 버리는 것에 대해 단속도 전무한 상황. 어민들은 버리고 버린 쓰레기 때문에 또 버리고 늘어나는 수중 쓰레기에 바다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개발공사의 4차 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어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했던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펀드 수익금의 지역 환원 등을 부대 조건으로 가결했습니다. 환도의는 오전 심사에서 노이섬 미래전략국장이 지난 회기 때 동의안 심사 보류에 불만의 글을 SNS상에 올린 것에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한 겁니다. 분양형 호텔이나 오피스텔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최근 제주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독주택 수십 채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해온 업자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오름옆에 위치한 소규모 주택단지. 허가는 단독주택으로 받았지만 관광객들이 찾는 숙박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재작년 6월. 단지 내 주택 20채를 한꺼번에 빌린 뒤 내부를 숙박용 시설로 개조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하루 3만 원에서 8만 원을 받아 한 달 평균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서귀포시는 숙박업소 점검 TF를 만든 뒤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해당 업체를 적발했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인 40살 고모 씨를 자치경찰단에 고발했습니다. 스크린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미비되어 하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갈 수 있고 위생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101곳.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고 올 들어서만 벌써 105개 업체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불법 숙박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정부가 부산시를 블록체인 특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제주도가 추진해온 블록체인 특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34개 사업 가운데 부산시의 블록체인과 세종시의 자율주행실증 등 10개 사업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고 제주도는 전기차 특구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운영계획을 심사한 뒤 오는 7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지리산에서는 케이블카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사전 오기에 도전하는 전남 구례군은 이번엔 자신 있다고 장담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공원 지리산 자락의 구례군 산동면. 여기서부터 지리산 중턱의 종석대까지 3.1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구례군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환경부의 사업계획 제출을 목표로 주민 서명운동과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4차례 실패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구례군은 주민들의 요구와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제성이 낮고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가 허가해주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했다며 허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례군의 장담과는 달리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넘어야 할 사는 여전히 높습니다. 구례군이 이곳 산동에서 종석대까지 3.1km 구간에 이르는 케이블카 건설을 재추진하면서 환경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환경 훼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사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지리산을 끼고 있는 전북 남원군과 경남 산천군 등 다른 자치단체와의 경쟁도 뚫어야 합니다. 현재 전남에는 여수와 해남 등 두 곳에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오는 10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 속에 구례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다섯 번째 도전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성공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현재 남동부와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이들 지역에는 오늘까지 짙은 안개나 방무각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볼에 와닿는 공기는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지만 내년 이맘때 봄날시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15도, 서부와 남동부는 14도로 어제보다 1에서 많게는 5도가량 오른 모습이고요. 아침까지 남동부와 산지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시각 섬지역은 1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현재 5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늘 오전 9시쯤에 그칠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종일 2m 안팎으로 낮게 일겠고요.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주어판의 선박은 안전운항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당분간 한낮에 21도선을 오르내리며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일 55살 고모씨에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이 전화해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고씨 계좌 등에서 2억 원가량을 이체해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도 전화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는 대도민 필수 업무조차 민간사업으로 넘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부광역 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직접 고용이 실현될 때까지 도청 앞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제2공항 반대 성산읍 반대대책위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과 대안 모색을 위해 오늘부터 재개되는 타당성 제조사 검토위원회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검토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보고서 등 요구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약속한 대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원희룡지사의 모교인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중문중 다목적강당은 색달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 요청사항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진행한 사업으로 감사위 조사에서도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습니다. 중문동 주민 김모 씨 등 4명은 강당 신축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장과 원지사 간에 부정청탁 정황이 있다는 진정서를 제주경찰청에 제출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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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